아름다운 해금 연주해 주신 우리 박소영, 우리 양아에게 큰 복성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계사 법당에서 단독 공연한 것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자, 모두 합장하시고요. 범소 유상계시망 약견 재상 적견 이상 적견 노래 약견 재상 비상 적견 노래 이란 아무 아임이 다 불 약견 재상 비상 적견 내리라 오늘 제목을 범소 유상 약견 재상 비상 적견 내리라 했는데요. 오늘 이걸 풀이하면은 현대인말로 하면은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법회에 오신다고 고맙습니다. 혹시 또 중앙불교박물관장 법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온 줄 알았죠? 그래도 먹을만큼 먹었습니다. 절에 이제 올해로 45년째 절에 살고 있습니다. 다섯 살 때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이 좋고 불교가 좋아서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못 가고 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보이는 삶이 좋습니까? 보이지 않는 삶이 좋습니까? 보이지 않는 삶 보이지 않는 삶 보이지 않는 삶이 뭐가 있을까요? 보인다는 것은 좋은 옷이다, 차다, 건물이다, 보습이다 물질을, 형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보이지 않는 모습은 사랑이다, 마음이다, 정이다, 우정이다, 영입이다, 갓이다, 행운이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오늘 대체로 이렇게 오늘 법회에 오신 분들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단골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쪽에는 이제 약간 조금 젊은 층이 계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우스기 소리로 어릴 때 이제 저리 와서 장가도 안 가고 못 가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참 불교보다 좋은 종교가 있으면 저는 가겠다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복지하고 포교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포교국장을 하다가 10년 만에 불교중앙방물관장을 왔습니다 불교중앙방물관 관장은 전국에 45군데 박물관이 있어요 불교 박물관, 타종단이 5개고 45개 박물관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기 소리로 변비 글린 분 저한테 오면 다 관장시켜 드린다 그 관장이 아니고 박물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맡아서 제일 먼저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하 수장구를 내려갔어요 지하 수장구의 수장구가 뭐냐면 우리 복물이나 국보 문화재를 넣어 놓는 겁니다 제가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을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삶을 더 강조하면서 보이는 삶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나라 불교 문화재다 우리나라 불교 문화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0%의 문화재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도구를 한 그런 걸 사가지고 모아놨다가 팔라고 팔라면 이 사람도 머리가 나빠 하나씩 팔아야 되는데 몽땅 다 내놔버렸어요 50점을 갖다가 우리가 또 가만히 있나? 우리 문화부하고 경찰청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덮쳤어요 그런데 옥션에 내놨어 옥션이 뭐 하는 곳이죠? 경미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경비를 내놓으니까 법적으로는 또 사야 돼요 그래서 27억을 종단해서 3년에 거쳐가지고 4, 7, 28 3, 7, 21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부담 넣고 이렇게 해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으니까 검찰청이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잘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검사를 와요 수당 내려가니까 그 부처님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장엄하고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서 저절로 삼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려가서 삼배를 하면서 다 보면서 다른 거는 내 다 욕심이 안 가는데 우리 여자분들 다른 거는 다 욕심이 안 가는데 다이아몬드로 욕심이 가시죠 그죠? 그 대신 저는 머리 깎은 사람이라서 불교 문화재는 그냥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래께는 저기 청평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보존처리과가 있습니다 문화재도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시간 되신 분들 연구하러 해보시면 재밌는데요 문화재도 보면 여기 뒤에 보면 탱화 탱화가 있고 또 이렇게 금속 공예가 있습니다 종이나 벚꽃 이런 금속 공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상으로 처리하는 보존처리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존처리하는 한 가지 가면은 저희들이 유물 구입비를 1년에 얼마 책정이 안 돼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고 그 유물 구입비로 유물을 만들었어요 유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한 30%가 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존처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보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조교사가 종문하고 같이 아침 뒷집이니까 그래서 그 불상 간세무살림인데 불상을 탱화개금을 갖다가 너무 멋있게 했어요 상호도 좋고 그래서 복장불사도 하고 또 간세무살림은 관을 쓰고 있잖아요 관 불사를 해서 우리 또 대한불교 조교종의 조언도 보물로 이렇게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재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집안에 그런 있으면 제가 박물관장 하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우리 집에 좋은 보물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보물을 사가지고 집에 있더라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턱퉁 내려앉아요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항온항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온이 뭡니까 따뜻하고 습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도가 온도가 맞아야지 보존이 잘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본사가 통도사입니다 통도사에 보면 예술가들이 많아요 근래 중강선생님이 제 삼촌선생이고요 절족보로 수환선생님이 또 사숙선생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드리려고 수환선생님 달려가고 책을 수환선생님 시집하고 다 쓴 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법문할 때 저는 오늘 또 음악도 들으셨죠 그죠 오늘 또 저는 또 법문하면서 퀴즈를 냅니다 제가 주제한 새만기를 했었는데 울산에서 법문할 때 퀴즈를 내니까 눈을 초롱총 뜨고 계시다가 손을 탁 들으시는 분인 게 제가 오늘 수환선생님 달려 이것도 보약피 선물용이랍니다 파는 게 아니고요 하고 우리 시집을 드릴 테니까 오늘 초롱총 뜨고 계시다가 손을 착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법문을 어렵게 안 해요 오늘은 쉽게 다른 스님들은 좀 무겁고 장종이 하더라도 오늘 저는 불교주항 박물관장에 왔으니까 아이고 법문 또는 고르타분하겠네 라고 생각해서 많이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통로사에 가면 은입사 향로라 해가지고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가 이 향로가 복물이에요 복물로 지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향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밀양표충사 통로사 말사죠 밀양표충사 옛날에 불 떼고 떼주는 분을 부목처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부목처사님 방에 담배 제떼리를 사용했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도 뭐요 모르면 구슬에 불과한 거예요 아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복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니까 그런 복물들이나 그런 문화재가 귀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70년 100년 전에는 영국 사람들은 벌써 이집트에 가서 가져와가지고 대형 박물관 만들었죠 가보신 분 있으시죠 그죠 가면 전부는 뭡니까 자기 나라가 없어요 전부는 이집트에서 다 가져온 파라오 피라미터 그리고 전부는 그리스에서 숨쉬고 다 그런 거 도둑놈 박물관이에요 그게 다행히 한국과는 작아요 그만큼 영국한테 덜덜 뺏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나 6.25 때 많이 일본으로 미국으로 반출돼가지고 아름다운 고려 불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해외 가서 홍보하면 좋겠느냐 하고 또 블루치로 따지면 지구 안에 안 있겠나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요새는 환수 작업을 많이 합니다 문화재 얘기로 옆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장이니까 오늘 먼저 하고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식을 많이 하시고 혹시나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집에 그런 보물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가볼데 하고 놔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우리 박물관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고 아까그때 마찬가지잖아요 불성 같은 경우도 30%가 파괴되는데도 보존처리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상모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리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제가 복지를 했죠 복지를 하면 제가 요양원을 했어요 울산시림동 요양원 통도사 자비원 가면 어르신들이 늙어 가십니다 연락이 와요 제가 지을 때 막 대보를 하고 난리 났어요 뭐 무슨 혐오시설을 지느니 그래가지고 막 징을 막 치더라고요 학교에 또 후배 순후배들이라 제가 어릴 때부터 저리 통도사 있었으니까 반야신경을 하는데 징을 얼마나 빨리 치길래 징술에 맞춰서 반야신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중공을 해놓고 보니까 어째요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다 자격증 따가지고 요양보호자 자격증 따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따가 울산으로 갔습니다 울산 가니까 80명 정원입니다 직원이 45명이에요 25명당 1명이 근무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시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오래된 어르신 오래된 아가씨 오래된 청년 뭡니까 어린이신이죠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오래된 할머니 오래된 아가씨 오래된 청년 그분은 이제 할머니 할배라고 하긴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한테 인생이 참 길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길기는 거 하면 뭐가 길어요 잠시인데 잠시 같죠 그죠 오늘 계신 분들 보호사님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저보다는 조금 면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핵심은 뭐죠 인생무상 재무상 일체계고 열반적적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항상함이 없고 물질이 항상함이 없고 일체가 고통이다 그것을 바로 알면 열반적적이다 일반 사람들은 오늘 법회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복도 많으시고 행복하고 멋있는 분이다 맞죠 이때 박수함 치는 거예요 자 절에는 왜 옵니까 절에 왜 옵니까 마음닦으러 오신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 보살님 보살님에게 달려가고 나중에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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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함 주세요 끝나고 드릴게 법회하는데 왔다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깨달음에서 온다고 진짜로 믿어도 돼요 예 보살님이예요 역시 제가 저번 주로 봉헌사 법회하고 왔거든요 조교사 수준이 높아 바로 알아들으시잖아요 불교는 첫째가 깨달음입니다 다른 종교와 불교의 가장 다른 점이 뭐라고요 깨달음이란 겁니다 다행히 다른 종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뭐랬습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덜을 렸자에 엎드려 뱃자거든요 엎드려서 절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을 안 하니까 이제 교회라고 이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로교회라고 했잖아요 장로란 말 때 불교에서 쓰던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몇 년? 600년 600년 600년이 불교가 빠릅니다 천주교에 계시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관 쓰고 지팡이 들고 향 뿌리고 미사할 때 하죠 그게 어디의 모습입니까? 희베 불교의 모습이에요 미니식 교수님이 대한물교 조기종 총보산인 조기사 법당에 앉아서는 그지말을 안 합니다 미니식 교수님이 옛날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세월 17년 책을 쓰셨잖아요 인도의 북인도의 헤미스 상원이라는 상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간 겁니다 지금 국교인 천주교는 그 모습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신교는 루트의 종교교에 가면서 계신교가 만들어진 거고요 불교는 그만큼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진리고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음이 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분 뭐 들어도 괜찮고 자기가 깨달아도 괜찮고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을 하십시오 예? 뭐라고요? 성불하는 거? 깨달음이란 깨달음이란 보살님 보살님은 내가 용기상 드릴게요 깨달음 보살님 두 분 나갔습니다 보살님은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으면 성불 탁합니다 세 개 남았으니까 용기상도 드립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따라해보세요 깨달음이란 우주의 순리를 아는 것 우주의 진리를 아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건 작은 깨달음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은 깨달음은 우주의 진리 우주의 순리라는 자체는 모두 다 알아맞혀버린다는 겁니다 알아맞히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칠랄레 팔랄레 살아가는 겁니다 칠랄레 팔랄레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길거리에 가면 풍선 있잖아요 풍선 풍선에 팔 달려가지고 이렇게 칠랄레 팔랄레 막 흔들리잖아요 술 먹고 보면 비틀 비틀 하잖아요 그게 칠랄레 팔랄레 중생은 고통에서 재산력 맹해욕 식욕 색욕 수면욕에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으면서 또 그 다음에 집착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법회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되시고 그래도 1월마다 법회 오시고 제일마다 법회 오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오시지 못한 밖에서 이 법단에 들어오지 못한 밖에서 헤매하는 중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친구가 인천에서 큰 나이트클럽 주인을 사장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하고 삼총사였어요 비실비실 했어요 비실이라 그랬어요 어느 계기가 되니까 깡패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선임이 됐고 한 친구는 리조트 지배인을 하고 있고 삼총사 중에서 그래서 어느 날 놀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인생이 확 변한 거예요 너 왜 그런 인생이 변했니 진작아 어제 있잖아 식당 갔는데 자기는 딸만 셋이에요 딸만 셋인데 식당에 갔는데 첫째 딸이 반장이 된 거예요 요새 회장이라고 그러대요 초등학교도 회장이 돼가지고 밥을 산 거예요 밥을 되니까 옆에 있는 뒤에 자모들이 야 저 깡패 같다 깡패 같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진은 지우글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네 옛날 인상하고 180도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세계에 사니까 인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 인상 어떻습니까 예 선임 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트렌드 갔다 그래가지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요 얼굴은 삶의 반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절에서 45년 살다 보니까 부처님 바까락 토막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면 저분이 살아온 모습이 눈에 보여요 눈과 얼굴을 보면 불교는요 이와 같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냉철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고요 달라질 수 없고요 확실한 것이 불교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 뭐가 생깁니까 가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하나 할게요 관음의 가피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가피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아시는 분 가피의 종류 어 조교사가 봉운사가 좀 밀립니다 예 예 보살님 예 기둥 뒤에 숨은 보살님 예 뭐 웅룡 가피 종류를 말하라 하니까 웅룡 가피가 몰라요 보살님 꿈에만 가피해 받는가 봐 보살님 용기상 드리겠습니다 세 명 드렸습니다 선물 받아 가세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손 딱 들고 그래 따라하세요 가피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몽중 가피 현전 가피 명운 가피 꿈속에서 가피를 보여주시면 몽중 가피요 기도를 태냈는데 바로 앞에 딱 나타난다 이건 현전 가피요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명운 가피라 알겠습니까 제가 관음의 가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운도 포천 1동 2동 있죠 곧 넘어가면 산 넘어가면 이기자 부대라고 있어요 이기자 부대라고 있는데 그 부대에 나오신 분이 이제 목소리 좋으신 영진 스님 원타 스님 지금 종회원을 하고 있는 원타 스님 그 다음에 옛날에 잘 쓰던 향봉 스님 정다원 스님 형 향봉 스님 그 스님이 다 우리 군대 군전병 선배예요 제가 저는 군전병도 하고 또 사단에 또 들어갔다가 군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또 절에 또 들어갔다가 목사님하고 싸움해가지고 좌천당해가지고 대대에서 생활을 하고 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참 파라만장하게 한 사람이에요 여자분들은 뭔 손인지 몰라요 지금 군대도 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제 앞에서 아는 분이 방위를 받으면서 우리 스님이 월자 하자 스님이에요 연사 스님이 구대 총정하신 그거를 자꾸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갈지 군인 갈지도 않거든요 제가 스님한테 스님 방위받으면서 공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방위를 못 쓴다고 방위도 인간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군대가 해달라고 통조사 관음전이 칼라법당이에요 유일하게 단청이 돼있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관음전도 기도 열심히 하시더만 기도를 기도를 해가지고 신체전사를 받아가는데 하는 사람이 스님이세요 이렇게 예요 그런다니 군대 빼드릴까요 아닙니다 군대 가야 됩니다 사람이 깜짝 놀리는 거예요 군대를 다른 사람들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저는 군대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나 다 해가지고 우급을 받고 군대를 갔어요 눈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발이 평발이라서 그때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상 가니까 원래 티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980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훈련소에 사단에 가니까 처음에는 강원 충천 백이보로 갔어요 가다가 사단으로 거기서 대충 써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으로 가가지고 써내라 그러니까 한 16장을 써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써내라 하니까 어릴 때부터 절에 살아라는데 써낼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 살았다 선임이었다 은사선임은 통호사 방장선임이다 이렇게 적어내니까 이제 정훈찬모라고 그 선생님이 무궁화 두 개짜리 쳐다보는 거예요 어? 선임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잇 막 하고 일하는데 내가 뭐 선임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네 마치 군중병 제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중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간 관계가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게 아저씨들은 장기 돌아오면 야 일하죠 군인 가족들로 오면 아저씨이라죠 또 일반 신도들은 선임이라죠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부대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불러가지고 나왔다가 유망글리라는 목사 이름 또 안 까먹어 내가 한의 맺혀가지고 목사가 이제 하도 갉아가지고 대팡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장기하고 싸우면 쫄따고는 이제 가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부대 떨어지는데 그 부대가 27사단 78년대 연대법당인 관음사예요 관음법사 둘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법당이 군중병이 내가 오니까 뺏길까 싶어가지고 좋아좀 하더라고요 내가 법당 군중병 안 할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대대생활을 했어요 하다 하는데 해가 제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통서 포교국장 갈 때예요 전화가 때리러 온 거예요 27사단 78년대 군중병 황지연입니다 그런데 왜 전화번호에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왜 법당에 비가 셉니다 어 그래 그래서 쫓아도 올라갔어요 서른 두 살 때는 그래서 가니까 이제 BOQ라고 장교 숙소가 있어요 장교 숙소를 법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관음사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야 관음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중병한테 법당을 법당 짓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선에 한 분 오셨네 서울 대표 또 구산대표 울산대표 이래가지고 법당을 짓는데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 당시 돈으로 1억 1500을 두 달 만에 모아온 거예요 급도 없어요 내가 서른 초반대인데 그래가지고 7500짜리 법당을 이제 군별 법당 그런 이런 법당이 아니니까 법당을 짓고 1500짜리 또 화장실도 짓고 또 천만 원을 남았는데 그 천만 원은 옆에 연대에 빌려달라고 빌려주니까 1억 5000짜리 법당을 지은 분이 그분이 또 별 두 개까지 달았어요 처음에 그때 관음사를 지은 법당을 지으신 분이 무궁화 3개인데 별 4개를 달으셨어요 김동수 장군이라고 그리고 또 그 군중병이 지어온 사람이 지금 부산의 북구청장인 황재간 씨의 아들인 황재간 씨의 아들 황지연이라고 지금 호주에 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호주에 시드니의 통로사 포기당이 있습니다 정법사라고 호주에 시드니의 누가 유혹가이시모는 그쪽으로 법당 다니라 그러세요 그 친구가 할머니가 관음사라는 양산의 옆에 물검이라는 곳에 관음사를 지었어요 관음이란 말 몇 번 나왔습니까 세 번 나왔습니까 네 그 관음사를 지었는데 그 관음사에 가는 군중병 가는 날이 어머니가 꿈을 꾼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북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포스님도 그래보면 북구청장 것이 안 생겼어요 수돗불하게 농사짓는 성분이 생겼어요 선생님 하셨거든요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북구청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맨발로 자갈받을 딱딱딱 걷는데 발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마지막에 관음사 비군인스님 절인데 비군인스님이 비군인스님한테 절을 드린 거예요 비군인스님이 공모실을 탁 주더라는 거예요 공모실을 신으면서 꿈을 깼는데 군중병이 그날 일병 달고 이제 이던데 그때 군중병 가는 날이라 이 어찌 가피가 없다 생각하며 이 어찌 여러분들 보면 불사 많이 하시죠 아깝습니까 절에 돈 내니까 아깝습니까 절에 돈 내는 절대 아깝고 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아깝고 못 다니죠 밖에 쓸데없이 쓰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상해 쓸데없이 쓰는 그런 돈이 아깝지 절에 쓰는 돈은 무슨 돈이다 복되게 돈이요 공되게 돈이란 겁니다 값이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신이 있다면 요새 신과 함께 라는 영화 나온다네요 저는 만화로 봤습니다 만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게 죽어서 사후세계에 나타나는 그런 일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 보시면 불교 영화예요 부처님이 계신다면 신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툭 던져 놓고 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죽을 때 입는 옷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열매대학 되어왔어요 할머니가 성질이 좀 더러워요 신이점에 팍팍 내는 거예요 할머니 열매대학 왜 나도 더 사야 되는데 왜 데리고 왔어 경고도 안 하고 나 경고했는데 무슨 경고 눈이 침침할 때가 첫 번째 경고였고 허리가 시끈시끈할 때가 두 번째 경고였고 무릎이 시끈시끈할 때가 세 번째 경고였고 머리가 흑흑흑흑할 때가 네 번째 경고였고 나 경고 다 했어 다만 네가 몰랐을 뿐이지 맞아 아니에요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하지요 왜 침침해요 젊은 어렸을 때 많이 봤으니까 그만 보라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죠 왜 안 들려요 젊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으니까 그만 들어라는 거예요 말이 잘 나오죠 말이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죠 무릎이 왜 아파요 많이 쏘아다니시니까 그만 다 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자의 나이에 맞게 살면 됩니다 다만 뭘 걱정하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수행했는가 내가 어떻게 신신과 원력과 정진과 발언을 하고 살았는가 이런 것을 잘했나 못하는 것을 반성해야 되겠죠 인생은 뭐라고요 반성하는 삶은 살아도 후회하는 삶은 살지 말아가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하다 빠지는데요 그래서 뒤에 있는 또 젊은님이 또 염려하다가 따졌어요 할머니는 경고를 했는데 저는 왜 경고 안 했습니까 25살짜리가 죽어서 간 거예요 나 경고했는데 너도 무슨 경고예요 네 앞집에 너보다 좀 젊은 놈 죽은 거 봤나 안 봤나 봤는데요 네 뒷집에 너보다 좀 더 젊은 놈 죽은 거 봤나 안 봤나 봤는데요 네 오른쪽 집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 봤나 안 봤나 봤는데요 나 경고했어 네 25년 동안 오래 살았어 사람이 요새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백세 욕심도 많다 여기서 이 말 하면 맞아 죽을 거 같지만 한마디 할게요 80 넘으면 얻어먹는 삶 묻어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명견만리에 의사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대요 요새는 약이 좋아지고 옷이 좋아지고 먹는 게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10살 전께 봐야 됩니다 보산들은 행복하십니까 일단은 행복하시죠 그래 그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딱 이제 딱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 조개사 왜 이래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딱 네 수행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마주 아니에요 이 순간에 늦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수행하고 닦고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요양감은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오래된 청년 오래된 아가씨들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오늘도 아미타불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거든요 젊었을 때는 절도 많이 하고 연불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나는 살면서 절에 달리면서 가피라는 것을 얻어봤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손 들어보세요 반은 반은 손 들고 반은 손 안 들으셨네 나머지 분들 내가 기도했는데 가피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절에 살면서 손 내려오세요 보살님 계속 들고 가셨어요 불교는 정확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내가 좀 기도가 덜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계속 계속 하시면은 기도는 뭐다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저금이다 알겠습니까 기도는 저금이다 기도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저도 달 안에 기도를 하고 관행기도를 하고 저는 관세부살이 좋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관세부살이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꼭 엄마같에 그래서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스가 어머니를 관세 아버지로 생각하고 관세부살을 어머니로 생각하라고 나중에 보니까 관세부살이 여자가 아니더만 속았어 내 그 선생님한테 지금 만나면 물리 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관행기도를 잘 했는데 그는 아까 가피를 나타나잖아요 군중병에 갔는데 아까도 도와주는 보살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보살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관음대로 가가지고 스님 군대 부처님 관세부살님 부처님 잘 갔다 왔습니다 고개를 딱 드는데 그 보살님 얼굴이 퉁퉁하게 생겼어요 그때 제가 열 살 차이다 그 보살님하고 관세부살님하고 딱 오버름이 되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고개를 딱 드는데 통소사 관세음 통소사 가보셨죠? 통소사 관음대로 가보셨죠? 통통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그렇죠? 우리 홀쪼하게 우리 관음 전에 저는 부처상처럼 홀쪼하게 생긴 관음상도 있는데 끔찍 놀랐습니다 관세부살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구나 우리 오세암, 설악상으로 되면 오세암 있죠? 그렇죠? 저도 5살 죽었잖아요 그 만행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하라니까 또 간절히 말하면 하죠 따라하세요 기도는 간절하고 애절하고 지극증손이 된다 남이 하니까 기도하고 남이 철에 가니까 철에 가고 남이 지나가니까 지 IL기도 하고 남이 사리하면 가니까 나만 존자 기도하니까 나만 존자 나만 존자를 해야 되는데 나만 좋다 나만 존자 나만 좋다 나만 존자 하고 옆에 앉아있네 나만 존자 해야 되는데 나만 존자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시역했을 때 꿈에서도 가피가 나타나고 꿈에서 가피 나타나는 건 뭡니까? 할머니가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 이게 몽중 가피예요. 그다음에 시험을 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합격이 탁 됐어요. 이건 현정 가피입니다. 그다음에 잘 안 나타나. 아휴, 선생님 저는 기도를 해서 가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해놓으면 나중에 점이 다 돼서 나중에 필요할 때 살살 다 뽑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박물관에 회장님이 머리를 다쳤대요. 우리 저기 장모호 회장님이. 그 뭐 모닝이라는 차 있잖아요. 끄덕 들리는데 지나가다가 아님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툭 들어져요. 머리가 쭉 쪄진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게 틀렸다니까. 죽을 것을 살린 거예요. 저리 다니니까. 봉사하니까. 더 큰 일 당하니까 그만큼 나친 겁니다. 저는 19살 때, 20살 때, 21살 때 이유 없이 자빠졌습니다. 무당들이 내보면 놀라요. 사주 딱 뽑은 저를 뽑으면은 신 받은 사람들이 뽑으면은 스님은 19살 때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습니까? 세상에는 세상에는 아까 말한 법문 제목이 뭐라고요?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이랍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깨달음도 보이지 않는다. 가피도 보이지 않고 발언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신심을 가지고 발언 원력을 가지고 부조림이 닦은 정진을 하면서 그리고 어디면은 회양을 하고 이 세상에 툭 던져나 봤으니까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수용하고 닦고 가면은 다음 승에 어디로 간다? 경례식에 다가오고 10분 같죠? 갈 준비 됐습니까? 뭐 스님이 그러신 말을 하시죠. 태어날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고 잠들 때는 오늘이 내가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잠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교사 다니는 불자님들은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분도 계시지만은 나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 맞는 기도 나이 젊은 분들은 절을 많이 하시고 나이 분들은 연불이나 주력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그 가피는 나타나고 자기한테도 오고 주의사무역한테도 오고 친척한테도 오고 저는 저리 살아오니까 이게 아니면요 지금이라도 장가 갑니다.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수도 있겠지. 보호사님 오늘 스물 뺏는다 내가 오늘 저기 옆에 앉아가지고 맞는 말을 대답해놓고 자꾸 틀림만 하고 앉아있어. 50인데 왜 못 가? 아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40밖에 안 됐다고 10살 짐께 오라고 그죠? 그러나 그러나 이 좋은 불교 이 좋은 가르침 이 좋은 불교의 수행을 어찌 제가 마다하겠습니까? 올 가한 그때는 제가 올 여름에 보경사에서 여름 한 차를 낳았습니다. 선방에서 평균 40년 된 스님들 오시는 곳이에요. 제가 법나위 38년입니다. 13살 때 개받았거든요. 나이는 젊은데 옷자는 달았어요. 사짜 아닙니다. 참성 공부 또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이 드시면 화두 잡는 거 스님들이 치매가 걸렸다는 스님들 보셨어요? 제가 노인복지로 하면 치매가 많이 걸려옵니다. 왜 치매가 왜 걸려옵니까? 집에서 앉아있으면 뭐해요? 우리 보사님들 멍청이 앉아 대리보고 있어 이렇게 내가 굳는 게 치매입니다. 스님들은 치매가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린다는 방법이 뭐 화두 치라고 그러고 뭐 책 보라고 그러는데 나이 들면 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화두를 잡으세요. 어떤 화두? 여러분들 화두 있습니까? 화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화두 있으신 분? 나머지는 없어 자, 어서 신분을 비서 내가 화두 하나 드릴게 따라하세요. 이 먹고 나는 누구인가 영어로 하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계속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란 존재가 모임진 걸 한번 알아보는 게 좋잖아요. 삼순 공부를 해보면 좀 시간이 많아서 다 이해하지 말은 못하겠지만 공부를 해보면 그냥 호흡을 하고 앉아있으면 메디테이션 명상이 됩니다. 불교는 화두를 가지 화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머리 문제 퀘션 어떤 분들은 말이 나아갑니다 이런 말 표현하는 스님도 계시더라고요. 화두를 가지면 내가 누구인 것을 계속 잡고 공부를 하시면 내가 보니까 우리 첫사님들 보니까 공부하고 계신 첫사님들 몇 분 계시네요. 하고 보면 치매도 안 걸리고 참선을 하다 보면 이런 가지 상상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막 은산 철벽이 다가와요. 예를 들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옛날에 보셨습니까? 보면 막 큰 돌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새까빠지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원숭이가 쥐 터듯이 몸을 지어 터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막 이상한 모습도 나타나요. 일주일 동안은 오만 여자 남자 다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은 오만들을 다 가봅니다. 일주일 동안은 오만 걸 다 먹어봅니다. 별 상상을 다 합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나면 나중에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개성 또 하나 나옵니다. 쌍수 일기하니 망경장하에 장강살라 아닌 게 없구나. 오늘 개성 또 하나 나와요. 두 물적이 하나로 돌아가니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법문이 아닌 게 없구나.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마쳐도 될까요? 예. 아 오늘 12시 이제 1시간 됐는데요. 오늘 불자님들 오셔서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박물관장 숙소가 저 뒤에니까 항상 와서 러 메이애르 회장님이 또 불자더라고요. 저기 가서 운동을 하고 여기 딱 아침에 와가지고 여부를 하고 공략으로 갑니다. 오면서 항상 발언을 합니다. 종로를 잘 되게 잘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아는 모든 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박물관과 또 우리 대한불교 조교종이 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발언을 많이 하셔서 항상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선물이 두 개 남았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이 제일 많으신 보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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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세 누가 보살님은 82 보살님 보살님 선물 받았잖아 우리 보살님 드리세요. 보살님 드리고 여기서 오늘 나이 제일 젊은 분 나이 제일 어린 분 자의 젊다는 분 없습니까? 선물하나 가져갈까요? 우리 보살님 몇 살? 네? 네? 56 56 56 보다 젊은 사람 몇 살? 45 45 보살님 드리세요. 네? 뭐 몇 살? 36 당첨 합장하시고요. 원이차공더 보급오 힐체하덕 혀중생 당생극 낙국 통경 무량 숙해공 성불또로 나나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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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선물하십시오